내가 사라져가고 있어. X가 나를 지우고 있어. 하고 B는 생각한다. B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의 감정과 욕망이 그렇게 극과 극을 오갈 수 있는지 한참을 고민한다. 로베르토 블라노의 소설 전화 속 한 구절이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면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감정 중에 하나는 상실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다시 못 볼 것 같다가도 어느새 곁에 있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면서 터득하는 것은 상실감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것 아닐런지요. 그 무덤덤함이 몸에 뱀 것을 느낄 때 어쩌면 우리는 성숙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움을 가득 안고서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여러 인연들을 놓치고 또 이어가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성기완 시인의 시집, 당신의 텍스트 중에 해구라는 시입니다. 해구, 성기완 이렇게 물이 많고 마음이 습하니 불은 타오르지 않는구나. 표정을 바꾸지 않고 다니는 물고기들에게 과연 표정은 부질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날의 거울일까? 어디에서도 추억을 말할 필요는 없다. 쏟아지기 직전까지도 물은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 아쉬움이나 미련 때문이다. 올 것이 왔을 때 바라볼 수 있으려면 밤 한가운데 떠있는 섬처럼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의외로 바람이 필요하고 창문을 열어야 하고 드나드는 것을 놔둬야 한다. 힙합의 랩 가사를 낭독하면서 언어의 또 다른 질감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아랩의 불가침 조약 오늘도 어김없이 김봉현 음악평론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봉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서 그러는 거죠. 반가워.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아니요. 별일 많았습니다. 항상 바쁘게 살고 있고요. 항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거의 30분 단위로 쪼개서 쓰고 있고 여러 가지 계약과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통해 밥 받고 특히 크레용팝 안무 영상을 자기 전에 한 번씩 꼭 보고 다닙니다. 크레용팝 저도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셨군요. 네. 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뭔가 비장한 각오로 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피곤해서. 아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 문장의 소리 녹음은 힘내서 당연히 모든 정성을 다하죠. 혼을 다해서. 혹시 주중에 스케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중에서 문장의 소리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1순위입니다. 1순위입니까? 영광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눈여겨볼 한숨 외시죠? 아닙니다. 아. 지금 속이 안 좋아서? 네. 오늘도 함께 눈여겨볼 만한 가사를 한 곡 가져오셨을 텐데요. 일단 아티스트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라이머택이라는 래퍼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라이머택이라는 래퍼는 2003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저도 이제 2003년에 말하자면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저와 이제 나이도 같고 네. 거의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약간 평행이론. 힙합을 좋아하면서. 평행이론 같은 겁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뮤지션이고요. 또 올해 초에 김경준 씨는과 제가 이제 공연 같은 걸 했었죠. 이브닐 와임이라고 시와 랩에 관련한 시를 랩으로 랩을 시로 바꾸는 그런 실험적인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해서 콜라보를 했던 래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봉현 씨가 소개를 하실 때 보면 네. 항상 그냥 아티스트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꼭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곁들여서 소개를 해요. 아 그게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용보해야죠. 네.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의 깔때기를 꽂는다. 아 예. 네. 나의 깔때기를 꽂는다. 저의 전략입니다. 아 그렇군요. 존경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뮤지션이 라임어택. 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라임어택 앤 마일드비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네. 그렇죠. 라임어택과 또 이제 힙합씬에서 굉장히 리스펙 받고 있는 마일드비츠라는 프로듀서가 이제 두 명이서 합작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공동으로 만든 거군요. 그러면 이 곡이 든 그 앨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앨범은 2006년도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라임어택이라는 래퍼가 24살 때 낸 앨범이고 앨범 제목이 메시지 프롬 언더그라운드라고요. 언더그라운드에서 온 메시지 이런 거죠. 그 당시에 7년 전이니까 언더그라운드라는 것에 대한 환기나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언더그라운드라는 게 어떤 산업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떤 애티튜드인 거죠. 대중 본의가 아니라 자기 본의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의 어떤 태도 정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짓고 있는 공간을 뜻하는 건데 이 언더그라운드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낸 수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하자면 지하에서 온 메시지 지하에서 온 전갈인데 사실은 그 언더그라운드가 전갈은 뭔가요. 봉화도 아니고. 스콜피온. 그런데 그 언더그라운드가 문화적으로 차지하는 면이 바로 언더씬 인디씬을 얘기하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 힙합씬.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오늘 소개하실 곡의 제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목부터 문학적인데요. 잊어가는 법입니다. 네. How to forget. 네. 잊어가는 법. 그런데 제목 이제 말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네. 당연하죠. 낭독하기 앞서 그때 제목을 말해야죠. 저는 제목 얘기한 걸 까먹은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역시 봉현 씨 실수가 없어요. 그런 법이 없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해. 그래서 그게 단점으로 지적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잊어가는 법. 이 곡을 택해오신 까닭이 있다면. 굉장히 좋아하고 일단. 그리고 이게 뭔가 문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아니 갑자기 너무 하이톤으로. 네. 성론가가. 그런가요?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다. 그러니까 저의 기호는 이 작품의 훌륭함에 예술성에 기반 전제를 하는 거죠. 갑자기 톤도 바뀌면서 예술성, 기반 이런 단어 쓰시는 게. 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좀 뭔가 이 직설이나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좀 그런 은유가 있어요. 좀 약간 사람을 진하게만 짠하게 만드는. 약간의 설명을 먼저 하자면. 뭘 잊어가느냐. 이제 뭐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제 음악 혹은 힙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래퍼가 또 현실적인 많은 고민을 했죠. 진로 고민. 뭐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해서 과연 내가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일종의 생존에. 실존적인 고민이죠. 생존 생계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은유적으로 조금 시적으로 풀어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봉현 씨의 추천을 받고 이 가사를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문학적 기법이라고 하죠. 뭐냐면 그냥 보통 소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너무 쉬운 문장이거나 너무 일상생활 중에 떠도는 말이 되거든요. 대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다른 언어로 치환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나열을 하거든요.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딱딱 던진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씩 그 특징들을 나열하는 거죠. 내가 겪은 말을 나열하고. 그러면 그걸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상대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데 이 가사가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낭독을 하면서 봉현 씨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깨꼬리는 아니고요. 그 뭐 청취자들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냥 깨꼬리라고 하면 넘어가줘.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띄워줬는데. 진짜 자기 살을 자기 스스로 파먹어.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저희가 라임어택과 마일드비츠의 잊어가는 법 전문을 봉현 씨와 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가는 법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바쁘게 사는 것.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바쁘게 사는 것. 이해할 것. 모든 건 시간이 가면 다 변해가는 것. 하지만 한 가지. 나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힙합. 이 두 글자 완전히 지어내는 것.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여길 것. 그 누가 무슨 말을 지껄이던 미련을 버릴 것. 아무런 관심 없는 나를 쓰레기 떠밀어 떠밀어 지우지 못할 상처로 날 망쳐놓은 것이라고. 현실에 덧치라고 소리쳐 꺼지라고. 이젠 열정을 상실하고 함께이고 싶지 않아. 잠시라도 그래 이게 진짜 내 뜻이라고. 나 진정 그동안 왜 달려왔는가. 순수함은 무조건적으로 환영받는가.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말은 다 거짓인걸. 아픔만 결국엔 이렇게 남는다.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바쁘게 사는 것. 이해할 것. 모든 건 시간이 가면 다 변해가는 것. 하지만 한 가지. 나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힙합. 이 두 글자 완전히 지어내는 것. 운명을 피해가는 것. 추억을 아닌 척하는 것. 기억을 이기려 하는 것. 뭔가를 잊어가는 법. 이것은 뭔가를 잊어가는 법. 깨꼬리 같은 김봉현 음악평론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낭낭하네요. 좋네요. 제가 들어도 좋네요. 매주 뻔뻔함을 장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눌리그름 쓴다. 그런데 이걸 낭독해보니까 역시 라임이 눈에 띄는데요. 정영시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이 랩 가사가 굉장히 한국어 복합적인 복잡한 라임 구조를 띄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겉겉겉으로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산문과 같은 다른 랩 가사보다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정제되어 있다. 글자 수도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만 봤을 때 저는 그냥 이것은 수준을 논외로 한다면 그냥 시집에 실려도 그냥 무방하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운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너무 이렇게 잘 운방하고 랩 가사가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봉현 씨의 주장이 저번에 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웃사이더가 랩을 굉장히 빨리 하는데 그게 뭐 빨리 하는 것 외에 그 속도의 측면 외에 다른 어떤 의의가 있느냐. 그것보다 랩은 하나의 틀이 있고 그 틀을 지켜나가면서 그 안에서 예술적인 의미를 찾는 게 진짜 랩이 아닌가. 그렇죠. 라임이라는 규칙 즉 그 핸디캡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랩의 예술성이 발휘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또 보수적인 예술관을 가지고 계시기도 한데. 아 예. 제가 원래는 좀 진보적이지만 여성과 예술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보수적인 면이 약간 있습니다. 생활이나 정치 뭐 다른 면에 대해서는 좀 진보적이고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여성관이나 라임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견제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말뿐인 것 같아요. 언제나. 어쩔 수 없죠. 제가 매번 추궁할 때마다 새로운 면들을 하나씩 고백을 하세요. 오늘의 결론은 김봉현. 김봉현 보수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다. 네. 보수도 좀 늘고 있고요. 계속 갈수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봉현 씨도 좀 보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 음악에 대한 뮤지션의 열망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부박한 현실에서 예술만을 논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이 곡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임워터이라는 래퍼의 한 개인의 특수성만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그 현실과 이상 혹은 뭐 어떤 직업과 무슨 예술 뭐 이런 식의 괴리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 가사를 바꾼다면 사실 뭐 직장인들도 사실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하는 일 중에서도 원치 않는 일들이 끼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치환해서 읽을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문학을 하면서 제가 택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 택한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확장해서 자기 상황에 대입을 시켜서 좀 그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라임워터이라는 래퍼가 이 당시에 뭐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좀 힘들었나? 입금이 안 됐나? 사실 좀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게임회사에 취직을 하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 바쁘게 사는 것 이게 후렴으로 나오는군요. 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게임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온라인 게임에 사운드트랙에 들어갈 랩 노래를 자기라도 녹음을 해서 싱글로 발표하고 이러다가. 그게 또 뭐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시 퇴직을 해서 지금은 뭐 힙합 언덜간신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예술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대중예술이지만 예술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했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네. 그 고민을 가사로 썼는데 취직을 하니까 또 자기 게임회사에 사운드트랙을 또 만들면서 또 음악을 하고. 그럼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도 좋은 곡 추천해 주신 김봉현 음악평론가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에겐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출연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보장되나요? 보장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보장되고요. 그 다음 주는 저희가 또 갑자기 문자 보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뭐 수신 고문해놓을 테니까.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반갑죠. 이렇게 헤어질 생각하니까 매번 새로 만나는 것 같고 매번 이별의 순간이 만남의 순간 같고 만남과 이별이 경계가 없는 거야. 아무튼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작가의 방에 오신 분들은 수줍으면서도 당차고 앳된 모습으로 생의 현원한 모습을 관찰하는 시인과 소설가입니다. 젊은 여성 작가인 이들의 글을 읽으면 이제 갓 세상에 발을 내딛는 청춘의 군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동갑내기이기도 한 미녀 작가님들이시죠. 주아림 시인과 그리고 전하리 소설가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장의 소리가 굉장히 스튜디오도 좁고 여기가 굉장히 습연한 곳인데 여름에 장마에 꽃이 핀 게 아닐까 이렇게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에서 제가 떨리면서 시작을 하네요. 일단 우리 전통적인 포맷이 있습니다. 초대 작가의 프로필부터 소개를 하는데요. 주아림 시인부터 제가 먼저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아림 시인은 당국대 문예창작가를 졸업했고요. 2009년 창비신인시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 3월 첫 시집인 비버리 힐스의 포르노 배우와 유령들을 출간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첫 시집 출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하리 소설가의 프로필입니다. 전하리 소설가는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이며 2006년 제21회 5월 문학상 26회 개명 문학상 계속 나옵니다. 2007년 제3회 청년 토지 문학상 그리고 2008년 제2회 세계 청소년 문학상 등등 많은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저서로는 또 계속 나옵니다. 펜이야 즐거운 장난 시계탑 주인님 나의 주인님 직녀의 일기장 n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젊으시고 심지어 학교에 재학 중인데 저서가 거의 젊은 조정래인데요. 이거는. 제가 휴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8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셨군요.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이 프로필만 봐서는 제가 원로 작가를 모시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 굉장히 젊으신 여성 작가이고 오늘 미녀 특집입니다. 두 분 동갑내기 친구라고 들었어요. 등단 전부터 서로에게 힘이 돼줬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저희 고등학교 때 대산 거기 캠프를 가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도 좀 친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제했다고 그래요. 아 교제? 그때 만나서요. 아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밤에 막 베란다에 어떤 여자애가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상한 애는 뭐지? 하고 갔는데 이제 술 마시고 싶다고. 고등학교 때? 네.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림이었어요. 그 이후로 쭉 이제. 그때 혹시 뭐 흰 소복이나 뭐 흰 드레스 이런 거 입었던 거 아닙니까 또? 아니에요. 그 핑크색 트레이닝복. 입고 있었어요. 엉덩이에 핑크라고 써있네요. 그런데 주하림 시인이 그 전통적인 시인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핑크색 트레이닝복 이런. 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젊은 시인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아무튼 동갑내기 친구가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데요. 서로 글에 대해서 뭐 좋아한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아니면 친구의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하림이가 되게 관찰력이 뛰어나요. 사람들 만나면 호탕하고 약간 걸걸해 보이고 그런데 뒤돌아서 얘기해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통찰력 있게 그 사람을 관찰하고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약간 뒤끝 있는 편. 혼자 몰래 이렇게 속에서 막 글적하고 있는. A형. B형이에요? 시크해.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의회적으로 낭만적으로 또 표현을 잘 하더라고요. 직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좀 막 청춘의 고민이나 낭만성 이런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청춘 요즘 청춘 힐링 에코 이거 세 개 넣으면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에코. 에코. 저희는 청춘 힐링 에코 문학 방송입니다. 아 좋아. 전하리 작가가 또 친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받으시면서. 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청 겁쟁이인데 이 친구 만나면서 쫄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엉망이 되는 거? 뭐야?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망가진다는. 되게 이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이성이 없는. 그러면서 되게 책임감이 있지만 되게 책임감이 없는. 그래서 되게 용감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고. 네. 되게 존경하는 면이 많고. 좀 불쌍하긴 해요. 아니 칭찬을 하라고 칭찬을. 제가 가지지 않은 어떤 대범함이나 호방함?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삶에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애도 사는구나. 결론은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친구다. 그렇죠. 그럼 전하리 작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하리 작가님은 사실 굉장히 많은 청소년 문학상을 타면서 화려하게 등단을 하셨고 일각에서는 굉장히 젊고 재능 있는 작가라는 그런 칭찬이 자자한데요. 원래부터 글을 써서 내가 앞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가요? 사실 12살 때, 11살, 12살 때 첫 소설을 썼는데 그때부터 되게 이렇게 자신감이 혼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쳐서 등단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소설가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미 어릴 때부터 작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지금도 사실 글을 쓴다면 등단을 하든 안 하든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마인드로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11살, 12살 때 소설을 썼다는 사람은 처음 만나봤거든요. 그때 약간 동화 같은... 아니, 그런데 어떻게 11살, 12살 때 글을 쓸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질투심이 많이 들었어요. 누구, 기성 작가들한테요? 아니, 막 어린 형자 같은 거 보면... 카프카한테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네, 맞아요. 11살 때... 생택지베리한테... 나도 이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택지베리... 심지어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라면 이렇게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다 그런 옛날에 일본 작가인데 저보다 한 살 많은 75년생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 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작가는 기존의 작가와 기존의 작품에 대한 절반의 존경과 절반의 반감이 있을 때 탄생한다. 그건 뭐냐면 어떠한 존경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에 매력을 전혀 못 느껴서 이런 걸 왜 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매력을 느낀 거죠. 그런데 완전히 매력을 느끼고 존경을 한다면 글을 쓰지 않겠죠. 그런데 읽다 보니까 생택지베리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라면 이렇게 쓸 텐데 라는 그런 반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펜을 잡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전하리 작가는 11살 때, 12살 때 그걸 느끼셨군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10대가 주인공인 전작들과는 다르게 단편집이죠. 주인님 나의 주인님에는 작가님 특유의 불원함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쓰실 때 전작들과 구분짓고 싶었던 점, 혹은 내가 변화를 주고 싶었던 점이 있었다면요? 사실 소설집이라 되게 여러 해 동안 썼던 거를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구분을 짓고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폭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폭력의 형태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소설 구성 자체를. 그래서 고가와에 좀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자극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11살 때부터 소설을 쓰신 작가라. 10대가 주인공이었던 것과는 좀 구분을 지면서 다양하게 지경을 넓혀 하시는군요. 그리고 저희 또 전하리 작가님께 질문 두 개 드렸으니까 이제 주아림 시인에게도 여쭤볼게요. 주아림 시인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등단을 하셨어요. 네. 몇 살 때 등단하신 거죠? 제가 23살이요. 23살이요? 네. 제가 35인가 36인가? 제가 35세 등단한 것 같은데. 저보다 12년 일찍 등단하셨네요. 그럼 그렇게 이른 나이에 이제 등단을 했는데 뭐 시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저는 이제 문창가에 가서 되게 자연스럽게 시를 쓰다가 그냥 그 길 외에는 뭐 다른 길을 많이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학부 때는 소설을 좀 썼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투과하고 이랬었는데 잘 될 리가 없죠. 잘 안 돼. 잘 될 리도 있죠. 일단은 시집 제목부터 이거 소설 제목으로 쓰면 대단한 소설이에요. 비버린 힐스의 포르노 배우와 유령들. 굉장히 궁금한 이 얘기가. 맞아. 알아도 살겠어. 아니 근데 어쨌든 소설을 쓰다가 그거는 이제 번번이 떨어졌었는데 시인은 그렇게 많이 투과한 건 아니었는데 아마 됐죠. 그래서 꿈을 막 쫓는다기보다 한 졸업할 즈음 해가지고 되게 데뷔에 대한 그 열망이라든지 그게 거의 막 휩싸였었어요. 그래서 이걸 아니면 다른 길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졸업 즈음 앞뒤로 해가지고 데뷔하려고 새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너무 과장하고 싶진 않은데 그 사람은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는 몇 번 안 보냈는데도 됐다면 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아림 시인이 원고를 보내줄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아니라면 뭐 어쩔 수 없고. 주아림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 전통적인 서정성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감각적이고 독특한 시어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 제목도 그렇고 많은 시어들이 독특한데요. 어떤 질감의 단어들을 즐겨서 찾으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시를 배울 때는 이제 전통 문법으로 시를 배웠는데 그걸 이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뭐랄까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이나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독특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인상적인 뭔가를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섬광의 순간 눈이 먼 순간 이런 걸 되게 중시 여겼었는데 특히 관념적이거나 시에서 쓰기 그런 단어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쓰기 힘든 단어들이나 아니면 관념적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이렇게 부딪혀서 생기는 충돌들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단어를 골랐다고 생각도 안 하고 좀 자연스럽게. 사실 제가 어디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집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비버리 힐스의 포르노 배우와 유령들. 그리고 또 이게 출판사가 창비인데 사실은 창비 저도 이제 창비로 등단을 하긴 했지만 창비가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면서 미학적으로는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출판사에서 시집 제목에 포르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주절을 해서 뭐 주아림 시인이 이제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들어갔다고 했는데 포르노 때문은 아니었고요. 아 아니에요? 제목이 너무 길다라는. 아 길어서 그런 거예요? 아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포르노 이거에만 갇혀서 자칫 무슨 정념시 이런 걸로 읽혀질까 봐 우려한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아니었군요. 길어서 못 외운다. 아니 그건 뭐라고 그러지 이유를 딱히 얘기를 안 해줘서 그냥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유를 얘기하면서 반대를 해야지. 그러니까 반대를 아니고 그러니까 안 돼요가 아니라 선생님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걸 해보세요. 다른 걸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말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었던 거죠. 그대로 간 거 아닙니까? 저는 지장했던 제목이고 이제 창비 쪽에서는 다른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하면 어떠냐 이래서 이제 아니면 시 안에서 좀 뽑아봐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뽑다가 막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제목 지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 지난번에 소설을 낼 때 소설 원곡 고치는 시간보다 제목 얘기하는데 힘 너무 많이 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표제작이기도 하는데 표제작의 제목은 비버리 힐즈 저택에 푸르노 배우 저택자가 들어갔는데 저택자는 이제 빼면서 극적인 합의를 받죠. 약간 류현진 LA 다저스 입단할 때 마지막 극적 합의처럼 그렇게 보셨군요. 그럼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여쭤보고요. 다시 전하리 작가님한테 돌아와서 전하리 작가님 소설을 보면 등장하는 주인공이 학생인 경우가 많아요. 학생을 주로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10대들 되게 좋아요. 예민하고 날카로운 감수성도 좋고 영향받기 쉬우면서도 자기들만의 중심이 확실한 그런 시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10대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얘기가 너무 달콤하거나 말랑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감수성이 좀 더 하드코어한 소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서 10대를 많이 주인공으로 사는 것 같아요. 10대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데 어떻게 보면 악마라고. 10대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저는 남자고등학교도 다녔는데 사실 남자고등학교의 세계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누구나 말죽거리 잔혹사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10대들한테서 아름다운 얘기를 뽑아내려면 아름다운 얘기를 뽑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잔혹한 얘기를 뽑아내자면 정말 잔혹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의 세계가 무궁무진하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환희 작가님께서는 등단 후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출간하셨어요. 혹시 그중에서 가장 애착을 가지거나 혹은 힘들게 쓴 작품이 있다면 사실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똑같이 듣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느 딱 한 작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소설집에 실리는 단편들이 아무래도 애착이 더 가더라고요. 자기 색깔이 좀 더 분명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소설집 여러 개. 그러니까 장편은 하나를 쭉 쓰면 되는데 소설집은 7, 8개를 다르게 다 써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주아림 시인한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와서 저번에 또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마광수 교수가 한 말인데 오랜만에 다시 들었고요. 시집 전반에 느껴지는 정서에도 다소 성적인 묘사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시적 테마로 이런 성적인 이미지를 등장시키는 까닭이 있다면? 그 인터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책 나오고 바로 다음 날 전화로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다음 날 전화 인터뷰요? 네, 바로 다음 날. 하루 난데? 책 나온 다음 날 인터뷰. 심지어 나 집 밖에 나가기도 싫어. 그냥 전화로 해. 그런데 이제... 주하림... 주하림 하루...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막 기쁘고 이렇다기보다 되게 무거웠어요. 그렇죠. 창작자의 찹찹한 심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막 전날에 완전 좀 약간 술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정신이 이제 헌미한 상태였는데 또 그 기자분이 또 낮에 아침에 전화를 한 번 하셨다가 이제 안 됐다가 거의 이제 술이 완전히 좀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뭐 거기 야한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왜 좋아하냐 해서 뭐 그냥 완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보이 멋있지 않냐. 난 섹시하고 야한 여자들이 좋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 받더니 야한 여자들 좋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약간 숙취의 부작용이네요. 그러니까 앞뒤에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책이 나오니까 이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어? 기사가 떠끄나는데? 나한 여자들 좋다. 그래서 담당자가 전화와서 할인씨. 할인씨. 별 말은 안 했어요. 할인 걱정 염려되는 그런 목소리로. 아무튼 그거를 이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고 잡지나 뭐 신문기사나 거의 대부분 뭐 아리한테 제 애착이 가는 책이 뭐냐라는 질문만큼이나 저한테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같은 질문을 또 이렇게 네. 아니는데. 힘겹게 대답하네요. 네. 궁금해. 그거를 이제 뭐 좋아했던 작품들 뭐 미술작품이나 영화 같은 그런 데서 나온 육체에 대한 어떤 묘사나 그런 것에 어떤 추궁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은폐되어 있거나 은폐되어 것처럼 보이는 그 진실이나 그 욕망의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보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아름답고 좀 탐욕스럽게 그려봐야겠다. 탐욕스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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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이 있었고 뭐 그런 고민이 있었죠. 어떻게 좀 인간의 내밀이라는 부분을 좀 만져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있었고 그 안에 보면 화자들이 싸우고 이런 장면이 거의 굉장히 대부분이 등장하거든요.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원한을 가지고 미워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을 찾고 만나다 보니까 그게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선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부러 야하게 썼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문화 전반 상황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분이 친구라서 그런지 공통점이 폭력. 네. 둘 다 다소곳하고 젊고 뭐 그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작품 세계에서는 또 폭력성이 드러나는 반전이 있습니다. 욕망과 폭력. 네. 욕망과 폭력. 욕망과 폭력의 두 미니어 작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신문 인터뷰였던 건가요? 네. 네. 근데 신문 인터뷰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신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또 요즘 인터넷으로 기사가 올라가서 신문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시집을 읽은 독자들이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지라고 다 검색을 해서 찾게 되거든요. 그럼 그 인터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시를 읽었던 감상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남는 건 헤드라인 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편집을 해서 이제 제목이 뭐가 올라가면 너도 뭐 있지 않아? 술은. 술은 작은 판타지를 제공한다. 술은 작은 판타지를 제공한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술은 소박한 판타지를 제공한다. 저는 인터뷰할 때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막장 소설 쓸 거다. 막장 소설가 최민석 이렇게 올라가서 막장 소설가 저 거기 전화했어요. 너무해. 이거 제목 좀 바꿔줄 수 없는 거라.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막장 소설 기대해도 좋다. 내가 한 말이 아닌데 거기 올려서 그렇죠. 작가님이 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강태공인데 낚시지를 위해서 올린 건데. 그런데 바꿨거든요. 제목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포털사이트는 제목을 바꿔도 바뀌기 전에 제목이 계속 걸려있는 거. 그래서 클릭을 하면 바뀐 제목이 있지만 클릭하기 전에는 예컨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아니면 술은 판타지의 세계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두 젊은 우리 여성 작가 시인과 소설가를 모시고 재밌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에서 잠시 두 작가들과 작별을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미녀 작가 특집입니다. 다시 모셔서 부끄러운데요. 목숨 있는 허스키하고 미남 작가들. 두 작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벌써 여름의 중턱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셈인데요. 올해 초에 다짐했던 계획들 찬찬히 돌아오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